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상반기가 모두 다 지났고요. 다음 주가 되면 저희 하반기 첫 거래일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좀 실적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오늘 밤에 있을 PC 지표 그리고 미국의 대선 토론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6월 시장을 되돌아보니까 강력했던 섹터들은 계속 강력했지만 힘을 못 내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어떤 내용이 있을지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먼저 세 가지 포인트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전력주들이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1차 대선 후보의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1시 반 즈음에 끝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28일에 진행이 됐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29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두 후보는 악수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의 발언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는 꺼졌습니다. 일단 서로가 서로를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감기가 걸렸다라고 운을 떼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목소리가 좋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패배자다 라는 다소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았는데요. 본인이 정권을 받았을 때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만이 있었다라면서 경제를 파괴했다라고 비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본인 때 집권했을 당시에 코로나19 전보다 더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았다라며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토론회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됐는데 외신의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고 아직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요. 오늘 밤에 주요 외신들의 만약에 평가가 나온다면 이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IRA 법안 그리고 전기차 쪽 여기에 더불어서 전력 쪽 모두 다 좀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고꾸라지겠죠. 다만 전력 쪽은 바이든 대통령이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어느 쪽이 됐더라도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전력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 함께 만나보시죠. 네이버의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간밤에 나스닥에 드디어 데뷔를 했습니다. 일단 공목과 같은 경우에는요. 21달러로 확정이 됐습니다. 희망 범위의 최상단으로 결정이 됐는데 장중환 때는 1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환의 24달러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4조 500억 원의 시가총액을 달성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장 마감대는 거의 9.5% 넘게 상승하면서 23달러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에서 6% 넘게 상승하면서 24.4달러선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주요 외신에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흥행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주가 자체는 괜찮았기 때문에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측에서는 이번 기업 공개로 한국의 모 회사의 네이버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아무래도 네이버의 핵심 사업부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분할해서 상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네이버의 주가 할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락 측에서는 최대 5천만 달러의 상당 주식의 매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라고 파이낸셜 타임즈 측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의 매출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광고와 IP 쪽에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전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측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 부분을 직접 적었는데 우리 리스크는 네이버와 라인 야후 간의 데이터 주권 논쟁이다 라면서 직접적으로 리스크를 또 용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서 웹툰 관련 주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차와 LG전자입니다. 확실히 해외 증시에 상장을 하는 게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법인 IPO를 앞두고 주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제고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네이버와 현대차가 다른 이유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분 희석과 다르다. 기아, 화신, 서연, 이화, SL과 같은 주변 종목들까지 수혜가 아주 강하게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 상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 주는 현대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1년 동안 43% 이상 올랐고요. 증권가에서는 30만 원대 이상까지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 IPO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면 LG전자가 뒤따라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요 외신 측에서는 LG전자가 인도 상장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수천억 원대 현금 조달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한국계 증권사에서는 7천억 원 이상의 현금을 조달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LG 일렉트로닉스 인디아 프레빗 리미티드, 그러니까 LG 인도 법인인데요. LG전자가 지분 100%를 가진 완전 자회사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전을 판매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3조 원을 넘어가는 인도 법인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30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LG전자 측에서는 외국계 IP와 현지 로펌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주관사로 조금 유력한 상황인데 2000년대 초반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 법인 IPO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도 증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실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현대차가 성공적으로 인도 시장에 대비를 하게 된다면 LG전자가 그 뒤를 따라서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1년간 주가가 43% 이상 올랐는데 LG전자의 경우에는 주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반등하는 흐름 보여줬지만요. 1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거의 11% 가깝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 더 커져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6월 시장 안에서는 워낙 섹터별로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2차전지랑 배터리는 언제 갈 것인가 어찌 보면 좀 아픈 손가락처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2차전지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어떠한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32만 원대를 터치를 한 건데요. 이 상장가가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공모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가 62만 원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지금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이 공모가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힘을 잃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차 수요 둔화에 좀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양극재 업체들의 재고 조정 그리고 평가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1분기 실적도 적자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는데 2분기 실적 전망치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매출 23% 하락할 것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전기차 시장의 흐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유럽 시장 안에서 매출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지금 판매 추정치도 내려잡았습니다. 사실상 이 유럽 시장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력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전기차 시장의 비중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판매 추정치까지 전망치까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더 힘을 낼 수 있을까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 시장을 살펴보면 보조금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 시장을 중심으로 보조금 축소, 심지어 폐지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2년간 역성장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유럽연합 선거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던 진보정당의 의석수가 50%대에서 41%로 낮아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배터리 보조금 더 받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라고 살펴보자면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이어서 유럽연합에서도 중국 시장에 관세를 엄청나게 매기겠다라는 관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혹시 이런 데에서 우리가 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의 점유율을 줄여 나가는데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지만 하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익일 뿐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최근에 펼쳐졌던 유럽연합의 관세부가 결정에 좀 강력하게 보복을 경고를 했고 오늘 새벽 시장 안에서도 관련돼서 좀 조치를 취하겠다, 반대 조치를 내세우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시장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 시장은 좀 다른 흐름입니다. 일각에서는 2030년 중국 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30%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상황인데요.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 안에서 시장 점유율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과 같은 국가들에서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판매량을 확인을 해보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던가 전기차의 힘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엄청난 생산량을 기반으로 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신차 개발 기간도 줄이고 비용도 계속 크게 줄여나가면서 경쟁력을 좀 키워나가겠다라는 의지도 좀 폭발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요 둔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우리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이어가시면 좋을까요? 우선은 당상 전기차 판매량과 조금 구분을 해서 ESS 중심의 배터리 공급을 집중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 ESS 중심의 배터리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투자 포인트를 잡아 나갈 때 이 대선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좋아할 바이든이냐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더 끊어낼 트럼프냐 이 부분에 따라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시장 안에서도 리스크로 자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기업들을 좀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페라리의 유일한 배터리 공급사로 꼽히면서 우수 공급사로 지정되기도 해서 그래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인터 배터리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 하지만 양극재에 대한 실적 기대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도 외형 성장이 기대되거나 파반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ESS 공장 증서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좀 투자 심리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가의 수준은 크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